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따 이쁘다 미인은 이렇게 이쁘다오 미인유 중에 1번 미스코리아 진으로 치는 아메치스 아 2천원 아이 좋아라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얀 단암처럼 수줍음도 많이 타고 뿌얀 분을 밟는 멀로 2천원 아따 좋네 여기는 예 맞아요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개화화해단지 비동의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고 2천원짜리요 어머 오늘 무슨 특가있나보다 자 갑니다 자 농장수준의 2천원 짤 2천원 짤 어 러블리로즈 러블리로즈 어 리톱스 아유 세상에 공포도 자 다 보셨지만 자 제가 마지막 물량 아르제 에일린 립톱스 포토시나 둥근잎빛이 우리대 샴페인 멀로 바닐라비스 살구빈 금 핑크팁스 러블리로즈 벤바디스 오견 청 홍포도 아메치스 어 5개 사면 1개가 공짜 필요한 만큼 섞어서 사도 되고 내가 물어봤어요 러블리만 6개 줘도 돼요 아유 그럼 그럼 자 아유 세상에 어머 얘는 적심해서 자구가 군생으로 되어있는데 어머 핑크팁스 여 아유 내꺼 돈 아유 50개 합식한거 이렇게 적심할까 아따 이쁘네 핑크팁스 소위 우리 농장이나 우리끼리 용어가 48구짜리에요 5.5포트 종자포트라고 표현합니다 아유 이뻐라 제발 멀리 좀 가지마 가까이가 가까이 예 포트는 5.5포트이고 48구짜리라고 합니다 핑크팁스 보셨어요 하나 둘 셋 짱 러블리로즈만 5개 사면 하나 더 줍니다 공짜로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하나 더요 하나 둘 셋 어머 오견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쵸 오견 2천원 아유 오견 비쌉니다 오견 비싸요 자 오견 2천원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짱 살구미임금 저희 19년도에만 해도 얘 이 정도 얼굴에 한 5천원에서 8천원 정도 했습니다 오 세상에 자 둥근잎빛이 우리대 괜찮았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가격 2천원 에유 얼마나 이쁘 자 그 다음에 에일린 자 에일린 자 그 다음에 어우 너무 길게 안갈거에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정지화면 해요 에이 다시 한번만 봐요 그러면 아르제 에일린 리톱스 코토시나 둥근잎빛이 우리대 샴페인 멀로 바닐라비스 살구미임금 핑크팁스 핑크팁스 러블리로즈 뱀바디스 오견 홍포도 아메치스 무조건 한 종류만 한 종류만 다섯개 해도 하나가 가고 종류별로 두개 두개 두개씩 열개 달라 그러면 두개가 더 가는데 결제는 2만원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다섯개만 사만개 더 간다 그 말이요 아유 어려워라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뱀바디스 얼마나 이뻐지는데 묵으면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5포트 종자포트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뱀바디스는 이정도이고 그 다음에 에일린은 오 조금 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둥근잎빛이 우리대 꽉 찼지요 그 다음에 살구미임금 그 다음에 아까 오견요 어차피 오견은 목대영상 이미 다 됐어요 아무리 존재포트여도 굳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포토시나 아따 이쁘네 얘는 또 철화도 있네 이렇게 그죠 포토시나 철화도 있습니다 바닐라비스 아 이쁘네 바닐라비스 그죠 모두 다 5.5포트에 있고 48구입니다 아르제 아따 좋네 2천원 아르제 맞아요 아르제는 국민다육 중에서 유일하게 목대 목대 형성도 좋고 한 5년에서 8년 정도 키우면 우리 다육맘들의 심쿵할 수 있게 멋지게 수영을 잡고 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리톱스 자 그 다음에 한가지 빠진거 있어 갈게요 어머 이 정도면 최소한 3년 4년 정도는 어머 얘는 더 컸겠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탈피를 했고 탈피해서 이두인 아이도 있습니다 크기는 잴거 없어 왜요 5.5포트에 5.5포트에 얘는 꽉 찼다고 말 못해 한 3년 이상 자랐던 아이 한 개 더 줘요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러블리로즈만 특별히 사이즈 샀어요 자 이렇게 아이 작지 않네 평균적으로 천원 이천원 이 정도의 러블리로즈 로젯의 크기는 약 2cm 정도 합니다 2에서 2.5 지금 보면 2.5가 넘잖아 그런 게 그런 게 목대는 덜 됐지만 어찌 됐던 어찌 됐던 나는 러블리만 사고 싶다 핑크팁스만 12개 줘봐 뭐하게 다남처럼 50포트 합식하게 아유 50개 사면은 10개가 더 가서 60개 5만원 결제하시면 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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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 아유 무슨 5개 5개니까 5 25 25개 그리고 5개가 더 가니까 30개 5만원 결제하시면 30개 갑니다 나는 한 가지로만 핑크팁스만 달라 다남처럼 50개 합식하게 아유 러블리만 달라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섞으셔도 되는데 자 마지막 제가 영상 요거 요거 캡처하셔서 자 하나 둘 셋 찰칵 캡처하셔서 아 나는 어떤 품종을 몇개 달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강서구 개화동 개화화해단지 안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